불 옆에서 힘들게 젖고 살피고 온 집안 냄새 가득 열기 가득 게다가 타고 쫄고 넘치는 요리 다 한 후엔 쌓이는 설거지까지 매일 반복되는 요리 스트레스 이젠 벗어나세요 불 없이 냄새 없이 재료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만 주면 요리가 맛있고 간편하게 홈쇼핑 초히트 브랜드 셰프맘의 2013년 화제 신제품 렌즈쿡 여름 보양식 삼계탕도 재료 넣고 돌려만 주면 가마솥에서 푹 끓인 것처럼 보온 국물이 진하게 렌즈쿡은 아욱 된장국을 끓이면서 매일 밥반찬 계란찜을 동시에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 치즈떡볶이와 찐만두도 한 번에 밥하면서 고구마와 감자도 함께 삶고 각종 해산물 넣고 얼큰한 해물탕과 해물찜도 한 번에 맛있게 여름 입맛 없을 때 딱! 강된장 끓이면서 양배추 호박잎찜도 동시에 냉동닭도 렌즈쿡에 넣고 돌려만 주세요 단 몇 분 만에 맛있는 닭볶음탕 완성! 여름에는 손가락 하나도 꽈딱하기 싫은데 불 앞에서 요리까지 하려니까 참 진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셰프만 렌즈쿡이 있으니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주부의 마음 잘 아는 셰프만이 만들어 더 믿을 수 있는 렌즈쿡! 환경 호르몬 불검추는 기본! 마음 꼭 놓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! 복잡하고 손 많이 가둔 요리가 마술처럼 쉽고 간편하게! 획기적인 주방기구! 셰프만 렌즈쿡! 하나! 불 없이 재료놓고 돌려만 주면 오케이! 땀 흘려가며 뜨거운 불 옆에서 몇 시간씩 요리하지 마세요! 이제 요리는 셰프만 렌즈쿡이 알아서 해드리니까 요리하는 내내 신경 쓸 일 없고 생활의 여유까지 찾아드립니다! 둘! 고은의 스팀이 요리를 더 맛있게! 딱딱하고 푸석푸석 메마하는 요리? 아닙니다! 재료의 수분을 뺏어가며 요리하는 게 아니라 렌즈쿡만의 스팀 컨벡션 원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대류하는 열과 고은의 스팀이 재료 속까지 강력 침투! 요리를 더 맛있고 촉촉하게! 셋!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! 가스렌즈 화구마다 끓이고 익히고 여기저기 넘치고 타고 눌러붙고! 렌즈쿡은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고나 넘칠 걱정 없이 시간 절약, 에너지 절약, 비용 절약은 물론 설거지도 확확 줄여줍니다! 네! 차원이 다른 편리함까지! 면 삼고 체에 받칠 필요 없이 돌려만 주면 물빠짐도 이렇게 쉽고! 요리가 다 되면 그대로 식탁으로 옮겼다가 남으면 냉장고로 바로바로! 남은 찬밥은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돌려만 주면 새로 한 밥처럼 언제나 맛있게! 잠깐! 환경호르몬 불검출 확인! 주부의 마음을 잘 아는 쉐프맘이 만들어 더 믿을 수 있는 렌즈쿡! 안심하고 사용하세요! 홈쇼핑 조이트 브랜드 쉐프맘의 2013년 신제품 렌즈쿡! 출시기념 초특가 파격 이벤트! 스팀 볼, 메인볼, 스팀 바스켓, 덮개, 뚜껑까지! 렌즈쿡 총 5종 풀세트가! 5만 9천 8백원? 아닙니다! 파격 특가! 3만 9천 8백원! 3만 9천 8백원!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! 모두 다 가져가세요!